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피의자 김 모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7일 저녁에는 조력자로 보이는 7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조력자가 있었다. 그렇다면 A씨가 김 씨의 범행을 도운 정황이 드러났다는 걸까요? 아직까지 공범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다만 조력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 씨는 직접 작성한 변명문이라는 걸 갖고 있었죠. 이것을 A씨가 우편을 통해 발송해 주겠다라는 둘 간의 어떤 모종의 약속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했다는 8쪽짜리 변명문에는 역사적 사명이라든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글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범죄심리 전문가에 따르면 범행 후에 본인이 작성한 남기는 말, 변명문이 알려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김 씨가 주변에 발송을 부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서 A씨가 김 씨의 계획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일단은 A씨 알고도 방조한 혐의, 즉 살인미수 방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실제로 이것을 약속된 곳으로 보냈는지 또 받은 곳은 있는지 이것들을 또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와 김 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일단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고요. 추가 수사를 통해서 공모 여부를 밝힐 계획입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고요. 오늘입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또 이와는 별개로 이 대표가 의사단체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검의 이재명 대표와 같은 당 의원들 몇 명을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재명 대표가 헬기로 이송되면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양쪽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해서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정치인 비습 또 의료특혜 논란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